한국사 미션을 양성.. 야! 어! 이거 왠지 쓸 거.. 한국사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야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왜 자꾸 이러는 거야? 아 이게.. 이 앞에 공간이 우리가 좁아가지고 자꾸 이걸 이렇게 날리죠 제가 이렇게 날리거나 이렇게 날리거나 자 오늘은 오디오 인터페이스 시간인데요 인터페이스 저번에 했었던 스테인버그에서 저희가 두 개를 했었어요 스테인버그에서 UR22C랑 UR242를 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인아웃을 좀 늘려서 UR44C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차피 오디오적인 스펙은 수치상 스펙은 똑같기 때문에 사운드는 똑같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근데 이제 뭐 저희가 늘 말씀드린 거 어느 정도의 인풋을 좀 확보를 해 놓는 게 약간 멀리 보면 좋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내가 진짜 나는 다른 거 하나도 쓸 일 없고 무조건 난 목소리 하나만으로 승부하겠다 마이크 하나면 된다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면 악기를 조금이라도 할 의지가 있다거나 의지가 있다거나 지금 당장 안 치더라도 의지가 있더라도 인풋 4구 정도는 준비를 해 놓으시는 게 장기적으로는 좋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UR22C 같은 경우에는 투인 투아웃이거든요 네 그게 22만 5천 원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39만 원이니까 뭐 두 배까지는 안 가지만 근데 이제 아웃풋 인아웃이 6인 4아웃이니까 충분히 좀 더 많이 확보가 되는 느낌이죠 이것도 뭐 약간 그러면 친구랑 술 먹을 거 한번 아껴서 아 근데 좀 세게 먹을 걸 아껴야 돼 어 그러니까 저기 한 16만 원 아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날 아주 죽자고 한번 마실 걸 하루 안 먹는데 아니지 아니지 소고기 먹으러 가면 돼 아 소고기를 아 오늘 소고기 먹었다 생각하는 소고기 굿수를 보면서 이렇게 소고기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자 UR44C 39만 원인데요 요게 일단 저희가 저번에도 아니 얘네는 왜 이렇게 다이나미로 인지를 꽁꽁 감춰놨어 뭐 캥겨 뭐 자신 없어 이랬는데 사실은 높진 않아요 높진 않은데 자 이 사이트에서 이 친구들의 다이나미로 인지를 찾아가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얄미워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통은 AD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메인 아웃 다이나미로 인지잖아 뭐 인풋이나 뭐 헤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 보다는 사실 여러분들이 진짜로 궁금한 건 이제 디지털 아날로그 DA라인 메인 아웃라인에서의 메인 아웃라인에서의 다이나미로 인지가 제일 궁금한데 여기서 이제 테크니컬 스펙을 보면은 애들이 그 정보를 가려놨어요 인풋 원투에 해당하는 다이나미로 인지만 놨단 말이죠 여기 있잖아요 인풋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그러니까 안 써놓은 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써놨는데 정확한 건 안 써놨어 왜 인풋 아니 여기다 다이나미로 인지 하나 쓸 거면 당연히 DA 메인 아웃라인지를 써 놔야죠 왜 인풋레인지를 써 놔야죠 왜 인풋레인지를 써 놔야죠 구글링을 하다 하다가 어디에 있는지 발견했죠 자 여러분 내리다 보면 다운로드라는 게 있어요 다운로드에 드라이버 툴샘 펌웨어 업데이트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은 여기에서 밑으로 쭉쭉 내려줍니다 밑으로 쭉쭉 내려주면은 계속 지나가다 보면 여기 다큐멘트 중간에 딱 있죠 이거를 발견 못하면 못 보는 거예요 자 URL 오늘 볼 44C 클릭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예 매뉴얼을 열어볼 수 있는 창이 열려요 그럼 여기서 또 클릭해줍니다 오퍼레이션 매뉴얼을 오퍼레이션 매뉴얼의 가장 끝부분에 가면은 상세 스펙이 있어요 이거를 찾느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어디 너네 한번 걸려봐 이런거죠 아니 저거는 났어 우린 거짓말하지는 않았어 근데 하지만 너네들이 찾기 쉽지는 않을 거야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자 봐요 마이크 인풋 1에서 4 다이나믹 레인지 102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 라인 인풋 56이 다이나믹 레인지 106 나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메인 아웃풋 다이나믹 레인지가 106이 나옵니다 라인 아웃풋도 106이 나오고 그러니까 보면은 사실 뭐 106이면 이 가격대 뭐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야 사실 요새 뭐 낮은 가격대 높은 다이나믹 레인지를 표방한 애들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이게 뭐 나쁜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뭐 사실 저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아이디 친구들이 그걸 말도 안 되는 거를 뒤져먹긴 했죠 했기 때문에 120 넘어가 막 이런 것들이 이런 가격대에서 나왔기 때문에 뭐 자랑스럽지 않은 건 알겠지만 뭐 그래서 숨긴 거 아니야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여튼 106이에요 얘네들은 얄짤없어요 둘 다 106입니다 106 106이야 너네는 이거 썸네일 써주세요 106 너네 얘네 UR 44C 22C 다이나믹 레인지 106 네 왜 이렇게 숨겨놔 왜 이렇게 숨겨놔 110 뭐 되게 워낙에 많은 인터페이스 하다보니까 106이 다소 작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뭐 알겠는데 사실이긴 한데 뭐 나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왜 그걸 숨기냐고 자 살펴보겠습니다 자 UR 44C 버즈비에 지금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확인해 볼게요 39만원 이구요 자 6인 4 아웃 USB 3.0 오디오 인터페이스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어 뭐 레이턴시 없는 DSP 효과 빠르고 안정적인 연결 뭐 이런거 되어 있네요 프론트 패널을 보시면은 얘가 멀티 인풋이 애초에 마이크와 하이지 마이크와 라인 이렇게 해갖고 1234가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마이크 하이지 라인까지 3개가 다 되는 멀티 인풋은 아니고 이 마이크 하이지 멀티 인풋 마이크 라인 멀티 인풋이 2개씩 나뉘어져 있고요 그렇다면은 인풋이 적었던 우리 22 친구는 어떻게 했었느냐 보면은 기본적으로 애초에 마이크 라인 인풋인데 하이지는 어떻게 써 그러면 하이지 전환 스위치가 있습니다 네 입력 임피던스를 전환을 해서 이쪽에서 이제 하이지를 바꿔 주시게 되면은 이제 이쪽에 기타나 베이스류의 그 이제 그 고 임피던스 악기들을 이쪽에다가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어 그냥 하이지가 아닌 일반 라인으로 해주시면 건반 등에 밸런스드 악기를 꽂아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 전환 형태의 인풋이고요 얘는 두 개씩 나눠놓은 인풋입니다 네 자 앞에 이런 식으로 어 인풋이랑 어 조작창이 있고요 조작할 수 있는 노브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후면부에 이런 식으로 또 인풋과 아웃풋이 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뭐 22와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확실히 좀 사이즈 차이가 있죠 책 같은 여기 이제 22 같은 경우에는 메인 아웃풋 이거 하나 딱 있고 그 다음에 미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쪽에는 이제 후면부에 보시면은 아웃풋도 지금 6과 8 있잖아요 6 메인 아웃풋이 있고 그리고 여기 8에는 라인 인풋이 있어서 그 앞에 4개랑 이거 2개 갖고 6 인풋을 네 제공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쪽에 라인 아웃풋 7개 아 4개가 또 제공이 되고 있죠 외관 한번 보고 오시죠 그럴까요 네 자 UR44C입니다 UR44C는 이게 2개가 멀티 인풋이 1,2번과 3,4번이 달라요 1,2번은 마이크 N 하이지 그리고 3,4번은 마이크 N 라인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인풋 게인 양 여기서 설정해 주실 수 있고 그렇죠 2개씩 팬텀 파워 따로 먹습니다 그 다음에 헤드폰 단자 2개 있고요 아웃풋 옆면 그렇죠 106 아웃풋 네 뒷면 여기 보시면은 아답터 이거는 이제 파워 소스를 설정해 주는 거죠 버스 파워로 갈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아답터를 사용을 해 줄 것이냐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미디 인아웃 그리고 메인 아웃풋 LR이랑 106이죠 네 라인 인풋 라인 아웃풋 이렇게 단자들이 뒤에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뭐 없네요 네 페이킹과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자 외관 보고 왔습니다 피처에 보시면은 32비트 192kHz 오디오 리졸루션을 보실 수가 있고요 네 클래스 A에 D 프리 마이크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또 사면 많이 준다는 거죠 이런거 저런거 많이 주고요 오늘 이거는 워낙에 이제 큐베이스 친화적인 아끼잖아요 스테인버거 거니까 근데 큐베이스에 너무 잘 붙는다는 걸 저희가 뭐 확인 이미 했기 때문에 오늘은 뭐 일부러 맥에다가 붙일 거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레이턴시 프리 모니터링 DSP 이펙트 요런 것들 루프백 펑션 요즘 참 루프백은 다 그냥 루프백이 없으면 사실 이제는 그거예요 출력으로 어떻게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요즘 차에 엉뜨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아요 네 엉뜨 엉시 엉뜨가 이제 예전에는 약간 고급 옵션이었는데 이제 기본 옵션이 됐고 이제는 통풍 시트 맞아요 엉느냐가 요즘 약간 또 기준이 됐는데 요즘 사실 나오는 차 중에 통풍 시트 없으면 말이 안 되죠 네 거의 다 있죠 엉뜨 엉시는 약간 이제 기본이다 어 말이 안 된다 엉뜨 엉시 손뜨까지 다 있어야지 어 있어야 되죠 이제는 그거 한번 그 맛들이면은 그거 없는 차 타면은 굉장히 뭔가 고행하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루프백이 없는 인터페이스를 쓰시면 여러분들은 겨울에 어 엉뜨 없고 손뜨 없는 차를 모는 느낌이 드실 거라는 거 그렇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그거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이런저런 상세 스펙들이 나와있구요 인크루이드 소프트웨어 보면은 큐베이스 AI 그리고 큐베이스 LE 뭘 이렇게 줘? 저거는 저거죠 저기 패드 아 그렇군요 큐베이스가 아니고 큐베이시스구나 이거는 처음 봤네 이거 뭐 좀 간단하게 사라고 네 여러가지 어플리케이션들과 이펙트들을 이렇게 줍니다 많이 주네요 응 많이 주네 많이 주네 많이 줘 요즘 뭐 삶 많이 줘 맞아 요즘은 뭐 삶은 진짜 그 같이 오는 상품들 때문에라도 뭐 사도 안 억울하겠더라구 자 그리고 여기에 뭐 아까 저희가 봤습니다만 어 넘버 오브 인풋 인풋 6개 넘버 오브 아웃풋 4개 토탈 넘버 오브 아웃풋 6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디비주얼 아웃풋이 4개고 전체 아웃풋은 네 네 6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세 스펙을 써 놓으면서 다이나믹 레인지 106이에요 106 잊지 마세요 어 이 스테인버그의 밑줄 쫙 4 4c 22c 다이나믹 레인지 106 윗줄 쫙 별표 하나 좋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봤어요 네 그러면 뭐 바로 녹음 받아보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희는 이제 또 다프트 펑크의 겟 럭키를 통해서 어차피 뭐 22c 랑 사운드는 같을 거겠지만 그래도 한 번 더 체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다이나믹 레인지 106입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방구성 야 방구성 미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스